제조업은 몰라도 원천 기술 개발은 대한민국의 무리다 전투기용 A4 레이더를 독자 개발한다고 선언했을 때 대한민국이 들어야 했던 말입니다. 심지어 미국이 A4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하자 국내 일부 언론에서조차 KF-21 자체 생산을 중단해야 한다고 보도했는데요. 이유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미국도 거절한 마당에 다른 어떤 나라도 A4 레이더를 수출해줄 리 없으니 레이더도 없는 깡통 전투기를 만들 게 아니라면 KF-21을 개발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독자적으로 A4 레이더를 개발할 수 있으리라고는 애초에 염두조차 하지 않았던 건데요. 그러나 결국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최근 KF-21이 잠정 전투용 척합 판정을 획득하면서 탑재된 국산 A4 레이더도 같은 판정을 획득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모두가 불가능이라 했던 A4 레이더를 오로지 독자 기술만으로 실전 레벨의 성능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KF-21로 A4 레이더의 원천 기술을 확보했고 이를 발전시켜 소형화하는 데까지 성공했는데요. 득 디어 FA-50용 A4 레이더를 개발하는 데도 성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덕의 대한민국이 A4 레이더는 KF-21에 앞서 FA-50에 먼저 탑재되어 전세계 무대를 공략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FA-50이지만 모체인 T-50이 처음 개발되었을 때만 해도 수출 포지션이 굉장히 애매했습니다. 오죽하면 카이조차 T-50은 20년간 천덕꾸러기 신세였다라며 자주 할 정도인데요. T-50은 F-16으로 기종 전환을 염두에 둔 고등훈련기였기에 디지털 비행 제어 시스템과 현대식 조종석 등 고성능 기능을 갖추고 있었지만 이로 인해 가격이 상당히 높은 편이었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아직 기술력이 입증되지 않은 대한민국이 그것도 처음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라는 꼬리표 때문에 기술 수준에 대한 의심도 있었는데요. 이 두 문제가 결합하여 국제방산시장에서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죽하면 미 공군의 차세대 고등훈련기를 선정하는 TX 프로그램에서도 월등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에도 가격 경쟁에서 밀려 보잉 사부의 T-7에 배했을 정도인데요. 더군다나 저가를 넘어선 염가 라인에는 중국의 L-15가 떡하니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내세울 건 성능뿐인 T-52 시장 경쟁력을 확보하기란 더욱 어려웠습니다. 국산 전투기 명맥을 이어가기 위해선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 대한민국은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단점을 만회하기보다는 장점을 살려 성능 향상으로 문제점을 극복한 것입니다. T-50의 성능을 더욱 향상시켜 전술입문 훈련기인 TA-50으로 활용하기 시작한 건데요. 얼핏 고등훈련기와 전술입문 훈련기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두 기종은 이름만큼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고등훈련기는 말 그대로 기본기만 갖춘 훈련생이 비행기술을 전술기 운용 수준으로 연마하는 데 사용됩니다.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하면 KT-1 웅비로 비행에 관련된 최소한의 기본 교육을 마치고 T-50으로 전투훈련을 시작하는 셈인데요. 이를 위해 T-50은 초음속 비행이나 WVR 교전 상황을 가정한 포스트스톨 기동 등 실제 전투비행의 요소를 훈련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전술입문 훈련기는 고등훈련기에서 한 단계 더 성장한 훈련기인데요. 예비 파일럿이 고급 훈련을 마치면 전술입문 훈련으로 단계가 상승합니다. 전술입문 훈련 단계에서는 다양한 임무 시나리오에 맞춰 전투기를 운용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기술을 파일럿에게 교육하는데요. 해당 단계에서는 전술과 함께 기총, 무장, 레이더 등이 조작 훈련을 함께 받습니다. 사실상 전술입문 훈련부터는 실제 전술기를 운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TA-50에서 체프, 플레어 등만 탑재하면 바로 FA-50과 동일한 스펙으로 운용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처럼 전술입문 훈련기 성능이 좋을수록 훈련을 위한 전술기 투입률을 줄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고등훈련기에서 콧바로 F-16, F-15 등의 전술기를 운용할 경우 크게는 천억원이 넘는 가격대의 전술기로 풋내기 파일럿들의 전술훈련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한 대가 아쉬운 전술기를 훈련해 사용해야 한다는 건 도무지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일인데요. 경제 논리로나 안보로나 전술입문기의 존재는 필수적입니다. 실제로 대한민국은 TA-50을 도입한 이후 KF-16 파일럿 양성을 위한 전체 훈련 기간이 3주나 단축되었고, KF-16 자체를 이용한 훈련 소요는 기존 27주에서 8주로 무려 19주나 줄어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닌데요. 심지어 F-15K의 경우 기존의 F-15K 파일럿이 되기 위해서는 300시간 이상이 비행시간을 가져야만 그제야 지원 자격이 주어졌지만, TA-52 도입되면서 전투기 입문과정 수료 후 즉시 F-15K를 운용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이 덕에 교육과정이 자그마치 1년 6개월이나 단축되었는데요. 여기에 기존의 F-16, F-15 같은 미들급 전투기들이 F-16 바이퍼, F-15EX 등으로 개량되는 등 전술기의 최소 성능이 더욱 향상되면서, T-50A 같은 고성능 전술입문기 중요성도 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TA-50의 성공으로 덩달아 FA-50의 증가도 전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요. 일례로 팔리핀은 FA-50PH를 도입하면서 주력기로 삼았고, 거의 10년 동안 전용 전투기가 없었던 팔리핀 공군이 핵심 전력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이라크는 경공격 및 정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FA-50을 도입했고,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까지 FA-50, T-50 등을 도입하면서 대중국 안보라인의 천병에 대한민국에 전투기를 세웠습니다. 이제 FA-52 훈련기 1개를 넘어 전투기로까지 활동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건데요. 게다가 전술입문기와 경전투기, 이중 역할 수행할 수 있는 FA-50의 다재다능함은 두 가지 기능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찾고 있는 국가에게 궁극적으로 비용 절감이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효율이 높다는 건데요. FA-50은 현대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국가의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으로 기존의 다목적 전투기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고급 기능과 성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FA-50은 지금에 만족하지 않고 한 단계 더 진화를 꿈꾸고 있습니다. 일명 FA-50 블록 20인데요. 그 시작이 바로 FA-50 전용 소형화 A사 레이더입니다. 남다른 코평가를 받는 FA-50이지만 사실 그동안 기계식 레이더, 공중급류 불가능 등으로 인한 한계점도 뚜렷했습니다. FA-50은 F-16과 같은 다른 항공기에 비해 페이로드 용량이 적어 전투에 투입할 수 있는 무기의 양과 종류가 제한되었고, 이로 인해 특정 시나리오에서 작전 효율성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FA-50 블록 20에서는 이 문제점을 극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오른쪽 주입과 동체가 연결되는 부분에 공중급류 시스템을 장착하면서 페이로드의 한계를 완벽하게 해결한 건데요. 현대 항공기 공중급류 방식은 크게 플라잉분과 프로브 앤 드로그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FA-50 블록 20은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을 채택했는데요. 급류 호스 끝에 배드민턴 셔틀콕처럼 생긴 드로그를 장착해 항공유를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급류를 받는 입장에서는 프로브라는 장비를 장착해야 하기에 프로브 앤 드로그라고 불리는 건데요. 프로브 앤 드로그는 급류 체계가 매우 간단해 전용 공중급류기를 따로 개발하거나 도입하지 않아도 공중급류가 가능합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공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앞서 FA-52 군사 능력과 예산 제약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야 하는 나라를 주요 타겟으로 삼는다는 걸 떠올리면 왜 프로브 앤 드로그를 선택했는지 짐작할 수 있으실 겁니다. 또한 프로브 앤 드로그는 같은 전투기끼리 버디 투 버디 방식으로 공중급류도 가능한데요. 이쯤만 해도 이미 경전투기로서 더할 나위 없는 성능이지만 FA-50 블록 20의 진화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대한민국이 FA-50 블록 20 전용 A4 레이더인 ESR-500A를 개발하면서 아예 가치의 수준이 달라졌습니다. A4 레이더는 하나의 대형 안테나를 사용하여 집중된 전파를 내보내던 기존의 레이더 시스템과 달리 각각 자체 송수신이 가능한 수백, 수천 개의 소형 안테나를 사용하는데요. 각 송수신 모듈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여 자체적으로 신호를 방출하고 리턴 신호를 수신합니다. 이 덕에 기존 레이더 시스템에 비해 여러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인데요. 심지어 표적 업데이트 속도 또한 대단히 빠릅니다. 또한 적 입장에서 더 넓은 범위의 주파수에 신호를 퍼뜨릴 수 있어서 탐지를 방해하거나 레이더에 간섭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요. 게다가 작동 수명이 길고 유지 관리 요구 사항도 낮습니다. 오죽하면 A4 레이더를 탑재하는 것만으로도 기계식 레이더를 탑재한 전투기에 비해 최소 세뇌배 이상이 전투력 상승이 이루어집니다. 딱 봐도 여간 어려운 기술이 아니면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미국의 F-35에 탑재된 ANAPG-81 레이더 시스템은 가장 진보된 A4 레이더 시스템 중 하나로 미국을 단숨에 A4 레이더 시장이 글로벌 리더로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니 사실 미국이 협상 막판에 가서야 A4 레이더 핵심 기술 이전을 거부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는 대한민국에게 추진력을 얻기 위한 발판이 되었는데요. 철치부심한 대한민국은 미국이 30년에 걸쳐 얻어냈던 성과를 단 7년 만에 획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FA-50 블록 20에 탑재 예정인 ESR500A는 약 500개의 송수신 채널을 탑재했는데요. 작고 가벼운 공랭식 X밴드 안테나를 사용해 신뢰성과 함께 생존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효율 높은 전천후 멀티롤 기체를 추구하는 FA-50답게 공중은 물론 지상해상 표적에 대한 탐지 및 추적 능력 등 다양한 운용 모드를 갖추고 있는데요. 또한 FA-50 전용 레이더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업그레이드에도 굉장히 용이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개발 일정과의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아서 폴란드 분 FA-50에는 국산 ESR500A가 아니라 미국 레이시온의 팬텀 스트라이크가 탑재된다는 건데요. 그러나 이를 바꿔 말하면 ESR500A가 최소 팬텀 스트라이크와 동급이거나 그 이상의 성능을 보유했다는 방증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까다롭기로 정평이 나 있는 미국과 레이시온이 FA-50의 자국이 A사 레이더를 탑재하는 걸 허락했을 리 없는데요. 이제 FA-50은 단순히 경전투기가 아니라 F-16의 준하는 엄연한 미들급 전투기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 관심은 온통 KF-21에 쏠려있지만 실제 방산 시장에서는 FA-52 KF-21을 위한 활주로를 반듯하게 탁아놓고 있는데요. 전 세계 전술기 시장에서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승승장구하길 바랍니다. 한국은 도대체 뭐하고 있는 거냐? KF-21 보라매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최근 미 공군은 F-22 랩터의 뒤를 이을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에 공식적으로 착수했습니다. 최강의 전투기로 명성이 높은 F-22가 1997년 초도 비행에 성공한 지도 벌써 26년 마침내 공중 우세의 판도가 새로 쓰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런데 바로 이 때문에 때아닌 비아냥이 KF-21을 덮치고 있습니다. 기껏해야 4.5세대인 KF-21을 어디에 쓸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사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특히 전투기에 있어 세대 구분은 말 그대로 차원이 다른 격차입니다. 지금까지 제시된 6세대기의 개념 중 절반만 사실이라 하더라도 4.5세대 전투기인 KF-21로는 공중 우세를 확보하기는커녕 출격하는 것 자체가 자살행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정말로 KF-21 개발 같은 건 시간 낭비 예산 낭비에 불가능한 걸까요?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나라는 주력으로 4.5세대 전투기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F-15K, KF-16을 운용 중인 대한민국은 물론이고 미국 공군 또한 주력은 F-15, F-16 계열 전투기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무슨 헛소리냐고 하실 분들이 계실 겁니다. 성능 측면에서 본다면 F-35, F-22가 훨씬 뛰어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4.5세대 전투기와 5세대 전투기 사이에는 성능보다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바로 숫자입니다. 일례로 미 공군 기준 F-15, F-16 계열, 4.5세대 전투기 보유량은 무려 1300대에 육박합니다. 반면 F-35, F-22 같은 5세대기는 기껏해야 540대에 불과합니다. 보유 물량으로 따지면 절반에도 한참이나 못 미치는 셈입니다. 일반적으로 무기체계인 세대 구분은 성능이나 설계 구조에 있어 기존의 패러다임을 완벽히 뒤바꾸어야 가능합니다. 특히 전투기 분야에서는 이런 기술적 격차가 더욱 도드라지는데요. 조금 과장을 포태자면 한 세대 위에 전투기를 상대하기 위해선 100대 이상의 9세대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실제로 F-22는 2006년 치러진 노던 엣지 훈련에서 F-15, F-16, F-A-18을 상대로 144대 0이라는 말도 안 되는 전적을 기록하며 최강의 공중 우세기로 등극했습니다. 이 덕에 F-22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미국의 전략 무기 취급을 받았는데요. 그러나 현대에 와서 4.5세대라는 새로운 세대 구분이 확립되고 다른 나라의 전투기 기술도 급격하게 발전하면서 5세대 전투기의 경계는 극로도 희미해졌습니다. 한 전투기가 4.5세대로 분류받기 위해선 A사 레이더와 적외선 추적 장비 아이리스틱, 복합 소재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되어야 하는데요. 또한 KF-21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스텔스 형상을 갖추고 있는 게 보통입니다. 콕 집어 스텔스기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기능적 형상에서 상당 부분 스텔스기를 추종하기 때문인데요. 그래프로 따지자면 4.5세대기는 5세대로 넘어가는 경계선에 서 있는 전투기로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수의 전문가가 진정한 의미에서 5세대 스텔스 전투기는 F-22, F-35분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이유인데요. 그만큼 쓰이기 5세대기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성능적 차이는 있겠지만 4.5세대기로 5세대기를 격추하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닌데요. 적어도 4.5세대기 144대를 동원한다 하더라도 F-22 흰대를 격추할 수 없다는 건 시대차 고적인 허풍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이쯤 되면 전술과 지형, 방공 레이더의 백업, 조기경보 통제기의 유무 등이 공중전에서 더 큰 영향을 미칠 텐데요. 그러나 6세대 전투기는 다릅니다. 물론 아직 실존하는 기체가 없는 만큼 여기부터 6세대 전투기다. 말할 수는 없지만 다수의 전문가는 5세대기 이상이 스텔스 성능을 기본으로 갖추고 대용량 네트워킹, 인공지능, 데이터 융합 등 최첨단 정보통신 기술이 접목되어 있어야만 6세대기로 구분할 수 있으리라 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슈퍼컴퓨터급 성능의 임무 컴퓨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야 하는데요. 이를 통해 6회 공의 전통적인 착전 영역은 물론이고 우주와 사이버 영역에 대한 다각적이고 직발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용량 네트워킹 능력으로 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고 플랫폼 간이 정보 공유가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6세대기의 기본 조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전장 전 영역에 걸친 정보 공유가 가능해야 한다는 건데요. 6세대기가 대부분의 상황에서 색적 및 추적, 최적이, 화력 지원 유도부터 결심, 타격까지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적이 예측할 수 없는 시간과 장소에서 예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타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무기 체계의 존재가 전략 단계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셈인데요. 또한 6세대기는 기본적으로 멈티가 기본입니다. 심지어 6세대기 자체가 무인으로 운용될 가능성도 있는데요. 다시 말해 6세대기 한 대란 곧 전투기 한 대와 로열 윅맨 역할이 무인기 수대를 한 대에 묶어 부르는 명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 로열 윅맨들은 지상에서 따로 조종하는 게 아니라 6세대기의 인공지능이 직 간접적으로 개입해서 컨트롤합니다. 예를 들면 시드 임무에서 적 방공망을 제압하기 위해 무인기를 선제 투입하는 식인데요. 이를 이용하면 6세대기 단독으로도 현대 임무 수행이 가능해집니다. 아예 그동안의 전술 개념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수 있는 능력인데요. 그렇기에 4.5세대, 5세대 전투기로 6세대 전투기를 격추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6세대기의 실전 배치가 시작된다면 수적 격차를 떠난 초월적인 성능으로 단숨의 주력으로 등극할 텐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차이가 다소 막연한 소프트 파워였다면 탑재 무장이 있어서도 상당히 직관적인 변화가 예측됩니다. 일례로 5세대 전투기까지는 제레식 화약 무기가 기본 무장이었다면 6세대기부터는 레이저, 코출력 전자파 등 광속 무기와 극초음 속 미사일 등이 기본 무장으로 탑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치 바다 위에 함정처럼 코출력 엔진을 기반으로 한 전력 생산, 여기서 발생한 추가 에너지를 이용한 항속거리 증가 등으로 착전 수행 능력에서부터 화력까지 말 그대로 한 차원 이상이 압도적인 성능을 보이는 것입니다. F-22가 처음 세상에 등장했을 때 그 압도적인 전투력으로 미국이 외계인과 싸우기 위해 만들었다라는 수식어가 붙었는데요. 6세대 전투기는 그 F-22를 압도할 외계인의 UFO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투기 독자 개발에 기술력을 갖추고 있는 국가라면 너도나도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들 정도인데요. 미국의 엔가드 프로젝트, 그리고 영국, 이탈리아, 일본이 공동 개발 프로젝트인 GCAP와 프랑스, 독일, 스페인의 FCAS가 대표격이고 러시아와 중국도 6세대기 독자 개발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나마 개발 가능성이 높은 건 미국뿐입니다. 러시아는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프로젝트가 중단된 상태고 FCAS 프랑스가 독자 개발을 운운하면서 협상 단계에서부터 삐걱대고 있습니다. 그나마 2021년 3국 간의 협의가 진행되었다고는 그러나 이조차도 개발을 주도하는 프랑스 다소의 갑질로 프로젝트 파기까지 언급되었다가 간신히 산업계 합의에 도달하면서 연명하는 수준입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건 GCAP도 마찬가지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예산입니다. 기약도 없는 전투기 개발에 세 나라가 공동으로 자금을 출자하다 보니 중간에 한 나라만 빠져도 사업 자체는 물론 나머지 두 나라의 전투기 시장에 막대한 손해를 입힐 판인데요. 심지어 영국 국방 장관이 직접 나서서 파트너 중 한 명이 작업 시작 후 갑자기 철수할 경우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며 언포를 놓았습니다. 끝으로 중국은 아직까지 컨셉 디자인만 공개했을 뿐이지만 독자 개발 중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까지 중국이 보여준 카피품들이 역사를 보면 독자 개발이란 단어 자체가 중국과 연이 없어 보입니다. 오죽하면 6세대기 자체를 허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6세대기에 도달하려면 5세대 전투기라는 발판이 있어야 하는데요. 그러나 현재 미국을 제외하고 6세대기 개발에 뛰어든 모든 나라는 5세대기 개발 경험이 전무합니다. 특히 유럽의 개발국들은 이제 와서 5세대기를 새로 개발하기엔 늦었다는 판단과 더 이상 미국이 주도하는 전투기 시장에 끌려다닐 수 없다는 판단에 5세대기를 건너뛰고 6세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는 걸음만은 할 줄 아니까 띔박질은 건너뛰고 자전거를 타겠다는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6세대 전투기라는 건 단계적인 기술 성장을 통해서만 그 윤곽을 더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이 시도하고 있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많이들 대한민국이 아직 6세대기에 도전할 실력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단단한 오해입니다. 분명 전투기 분야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늦었습니다. 출발선 자체가 다른 나라들보다 한참이나 뒤에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늦은 만큼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즉 절대 현실의 안주에서 손을 놓고 있던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대한민국은 KF-21 보람을 연구 개발과 동시에 동시에 6세대기 병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눈에 알 수 있는 게 KF-21 개발 로드맵인데요. 최근 잠정 전투 적합 판정을 획득하고 마지막 시재기 초도 비행만을 앞둔 KF-21은 블록제로에서 블록원 개발 단계입니다. 공대공 임무와 제한적인 공대지 임무 수행이 가능하고 노후화된 F5, KF-5를 대체하기 위해 긴급 소요분으로 4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후 블록투부터는 공대지, 공대함 임무 또한 완벽히 수행할 수 있고 80대 양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최근 폴란드가 KF-21 개발 사업 참여 의사를 공식화한 만큼 블록투 단계에서부터 폴란드에 참여가 유력합니다. 그리고 대망의 블록3와 이후 단계에서부터는 5.5에서 6세대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재 반메립 형태인 무장 탑재 방식을 완전한 내부 무장창으로 개수하여 스텔스 성능을 확보하고 인공지능 기술, 고용량 네트워크, 다형력 감지 센서 적용 등 구체적인 개발 방향까지 이미 나와 있는데요. 심지어 KUSX를 연계한 멈티 체계 운용은 상당히 선명한 윤곽이 드러난 상태입니다. KF-21 무인 편대기 개발을 주관하는 대한항공은 2025년까지 무인기 단독 초도 비행을 계획 중이고 2027년 KF-21과의 합동 작전 시험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4.5세대 단계에서부터 스텔스를 확보하는 5세대 멈티와 이를 운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탑재하는 5.5세대까지 동시에 개발이 진행 중인 셈입니다. 6세대기 개발은 아무리 미국이라 하더라도 최소 10년 이상은 소요될 것입니다. 지금 조바심 내봐야 아무 소용 없다는 뜻인데요. 오히려 끝에 가서는 착실한 단계적 성장만이 대한민국을 더욱 빠르게 골라인에 도달하게 할 것입니다. 주말에만 타는 슈퍼카는 매력 없다. 아무리 하차감 끝내주는 슈퍼카를 소유했다 하더라도 기껏해야 주말 하루 이틀만 몰고 다닐 수 있다면 없는 이만 못할 텐데요. 흔히들 이런 사람은 카푸어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전세계 전투기 시장에도 통용되는 말입니다. 5세대 스텔스기 6세대 전투기 성능이 아무리 압도적이라 하더라도 실제 운용력 측면에서는 4.5세대 전투기를 절대 따라갈 수 없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5.6세대 전투기를 주말에만 타는 슈퍼카에 비유한 사람은 미 공군 참모총장이자 합동참모의장 후보자인 찰스 브라운 대장입니다. 사실상 미군 내 권력 서열 1위인 사성 장군이 4.5세대 전투기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페라리는 주말에나 타는 차다라고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다름 아닌 KF-21 보라메가 전세계 방산 시장을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인데요. 5세대 스텔스기와 공중전력의 초월적 개념을 제시한 6세대기 분명 매우 강력한 전력임에는 틀림없지만 최초 등장 단계의 충격 때문에 그 성능이 지나치게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먼저 6세대 전투기는 복합적인 전투 상황에서 파일럿의 의사 결정을 돕는 AI가 탑재되어 있고 더욱 강화된 스텔스 성능과 네트워크 센트릭 전투 능력으로 높은 생존성과 전투 효율성을 확보한 전투기를 말하는데요. 그러나 아직은 명확한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단계에서 6세대기의 효용성을 논의하는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5세대 스텔스기는 레이더 단면적을 줄이는 동체 형상과 고도로 발달된 항공전자 장비 전장의 상황을 일모교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 융합, 실시간 데이터 스트리밍이 가능한 임무 컴퓨터 등이 갖춰진 전투기를 말합니다. 즉, 세대 간의 격차라기보다는 기능적 차이에 더 가까운데요. 그리고 이는 4.5세대 전투기라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극복 가능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4.5세대기는 5세대의 버금가는 진보된 항전 장비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4세대 전투기에 비해 훨씬 향상된 비행 제어 시스템과 센서 융합 기능이 포함된 정교한 항공전자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A사 레이더를 포함해 보안 데이터 링크를 통해 전장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이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5세대기만큼은 아니더라도 구조적으로 레이더 단면적을 감소시킬 수 있는 동체 형상을 띄고 있습니다. 가장 간적인 예가 바로 KF-21 보라매인데요. KF-21은 F-22 랩터와 유사한 외형 탓에 한때 서구 군사 관계자들 사이에서 베이비 랩터라는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KF-21은 단순히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일 수 있는 최적의 형상을 취했을 뿐이지만 자연스러운 수렴 진화로 인해 F-22와 닮은 모습이 된 건데요. 여기에 일반적으로 4.5세대기는 4세대기에 비해 더욱 고성능 엔진을 탑재하면서 더 나은 연료 효율성과 추중비를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4.5세대기는 세대 간의 격차를 나타내는 구분법이 무색하게도 5세대 스텔스기를 격추할 수 있는 성능을 확보하게 되었는데요. 스텔스는 어디까지나 탐지 범위를 줄여줄 뿐이지 완벽하게 보이지 않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공중조 기경보 통제기에 지원을 받은 4.5세대기가 충분한 거리까지만 접근할 수 있다면 5세대기를 격추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특히 KF-21에 탑재된 IRST는 열 신호를 감지하는 데다 레이더와 달리 특정 전파를 방출하지 않기 때문에 추적 중인 전투기 모르게 탐지가 가능한데요. 물론 앞서 말한 대로 BVR 범위 이내에 접근해야 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지만 5세대기는 레이더에 노출되는 단면적을 최소화하기 위한 설계 특성상 공기역학적인 구조를 채택하기 어렵고 이로 인해 4세대기와 비슷한 수준의 기동성을 보이며 최고속도는 더욱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로 F-35의 최고속도가 마하 1.6에 불과하지만 KF-21은 아직 시험 단계임에도 이미 최고측정속도가 마하 1.8을 돌파했습니다. 게다가 F-35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구사하려면 내부 무장창만을 사용해야 하는데 여기에 탑재 가능한 무장이라고 해봐야 2,000파운드급이 고작입니다. AIM 120D 암남내지 JDAM 네바를 탑재하는 게 전부라는 건데요. 스텔스기가 분명 훌륭한 전략적 요소를 제공할 수 있는 건 맞지만 절대 만능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왜 슈퍼카라는 비유가 전투기에도 들어맞는지 이해할 수 있으실 텐데요. 공통점은 또 있습니다. 바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유지비입니다. 오죽하면 1년의 국방비만 1,000조 이상 쓴다는 미국조차도 말도 안 되는 유지비 탓에 지금까지도 4.5세대기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을 정도인데요. 단적인 예로 F-22A 랩터는 미국 회계감사원의 추산 결과 비행시간당 소모비용이 약 8만 5천 달러에 육박합니다. 1시간에 1억 1,200만 원 넘는 돈이 공중분해되는 셈인데요. F-35의 경우 시간당 약 3만 6천 달러 하나 약 4,700만 원이 소모됩니다. F-22의 유지비용이 워낙 천문학적이다 보니 얼핏 적어 보이는 금액인데요.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직도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F-35 프로그램의 연간 총비용은 무려 85억 달러에 달합니다. 다시 말해 F-35 한 종류에만 연간 11조 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있는 건데요. 이를 바탕으로 추산한 결과 F-35를 수명주기인 60년 동안 운용한다고 가정할 시 자그마치 1조 달러가 넘는 유지비용이 필요합니다. F-22 F-35는 오세대기라는 특수성 때문에 생산량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는 필연적으로 부품 비용 증가를 야기하는데요. 게다가 스텔스 도료 코팅 특수 유지 보수 절차 고유 항공 전자 시스템 사용 등 유지 비용을 천정부지로 치솟게 하는 원인입니다. 미국조차 이를 감당할 수 없다 보니 F-22 퇴역 절차에 돌입한 건데요. 한편 여전히 미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주력으로 사용되고 있는 F-16의 비행시간당 소모비용은 약 2,900만원 F-28 슈퍼우넷은 약 2,400만원에 불과합니다. 이와 같은 범용적인 성능 합리적인 유지비 덕에 4.5세대기는 여전히 거의 모든 나라의 주력 전투기이자 전세계 방산시장의 주력 상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F-16 바이퍼 F-15EX와 4.5세대기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연달아 수출에 성공 중인 프랑스의 라팔 끝으로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KF-21 보라메가 가장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능과 다른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한다면 결론은 KF-21로 모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를 보여주는 가장 표면적인 지표가 바로 추중비입니다. 엔진의 파워 대비 기체 중량을 나타내는 추중비는 항공기의 기동성을 결정하는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물론 추중비가 높은 게 만능은 아니지만 4.5세대기의 장점인 빠른 기동성과 이를 바탕으로 한 폭넓은 전투 영역임을 고려한다면 이를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일례로 F-16 바이퍼는 프레덴 휘트니 F-100PW 이고 또는 제너럴 일렉트로닉 F-110G1 이고 엔진을 사용하는데요. 엔진에 따른 추력 차이는 있지만 평균 2만 9천 파운트 포스의 추력을 갖고 평균 전투 중량을 고려했을 때인 추중비는 1.2입니다. 흔히들 추중비가 이를 초과하면 엔진의 추력만으로 전투기를 수직 상승시키는 게 가능하다고 비유하는데요. 50%의 연료를 탑재한 F-35A의 추중비가 1.07로 간신히 이를 초과한다는 걸 생각하면 F-16 바이퍼의 기동성은 놀라운 수준입니다. 반면 F-15EX는 최대 추력 2만 9천 5백 파운트 포스의 G-F-110129 애프터버너 터보 펜을 탑재했고 추중비는 0.93 남짓입니다. 초기형 F-15는 공중우세기로 설계되었지만 후기형으로 갈수록 공격기와 전투기의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량 초점이 맞춰졌고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폭장량이 늘어나는 대신 추중비는 낮아졌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군도 F-15K를 전폭기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KF-21의 최대 라이벌로 평가받는 라팔의 경우 스네크마 M882 엔진을 탑재했고 최대 추력은 1만 7천 파운트 포스로 동급 기종 대비 다소 낮은 편인데요. 추중비도 가장 포편적인 라팔 비형 기준으로 0.98에 불과합니다. 왜 지금까지 라팔이 방산 시장에서 외면받아 왔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인데요. 이와 반대로 KF-21은 같은 F-414G-400 엔진을 사용하는 FA-18EF보다 작고 가벼우며 동급 추력의 F-35보다 익면 하중이 작다는 이점 덕분에 수치상 추중비가 유로파이터 타이픈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수치로 치환하면 약 1.15에 달하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3주 FBW LEX 가변 캠퍼 날개 등이 적용됨에 따라 실제 가속력과 선의 능력 포바등과 기동력은 더욱 높은 수준일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운용 비용 측면과 무장 호환성 측면에서도 KF-21은 상당한 잠정을 갖추고 있는데요. F-16 바이퍼 라팔은 KF-21과 같은 무장을 탑재하지만 두 전투기에서 사용하는 모든 무장을 탑재할 수 있는 건 KF-21이 유일합니다. F-16 바이퍼가 미국 라팔이 프랑스에서 개발된 만큼 각 국가 간의 독자 무장만 탑재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라팔은 미티어 공대공 미사일 스톰 쇠도 공대지 미사일 AM-39 액조세 공대함 미사일을 주무장으로 사용한다면 F-16 바이퍼는 AIM-9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 AGM-65 매버릭 공대지 미사일 AGM-84푼 공대함 미사일 등을 주무장으로 탑재하는 식인데요. 반면 KF-21은 후기 기종인 만큼 유럽제 MBDA 계열 미사일과 미국제 AIM 계열 미사일을 모두 사용할 수 있습니다. 프랑스나 미국처럼 전투기와 전투기 무장을 모두 독자 생산할 수 있는 국가라면 이게 큰 장점이 아닐 수도 있지만 전 세계에서 이게 가능한 나라는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그것도 대공, 대지, 대함, 전 영역에 걸친 전투기 무장을 모두 생산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과 러시아, 유럽 정도 뿐인데요. 그 외에 나라의 KF-21이 무장 호환성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장점입니다. F-16을 운용 중이었던 미라주나 구형 소련제 전투기를 운용 중이었던 KF-21을 도입한다면 기존에 사용하던 무장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셈인데요. 또는 여건에 따라 미국이나 유럽에서 폭넓게 무장을 수입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혹은 장기적으로 KF-21과 함께 대한민국산 전투기 무장을 채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이런 이점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곳은 다름 아닌 나토입니다. 다국적 연합인 나토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호환성은 가장 중요한 고려 요소인데요. 나토에 소속된 많은 국가가 자국 방위산업의 맥락에서 방위산업 구매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KF-21의 구매 조건에 기술 이전이나 현지 생산을 포함할 수 있다면 더 매력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